안녕하세요. 행복나눔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최혁진 관리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의 관리이사를 맡고 있는 최혁진입니다. 따스한 봄날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이 귀한 만남으로 또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밝아질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있기를 기대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정말 성심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그럼 이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이 어떤 곳인가요?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또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그리고 보은가족분들을 보살피는 공공기관입니다. 보건의료에서부터 해서 복지, 재활까지 안정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 오래된 기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저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가 이제 하나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계시고요. 또 6.25전쟁이라든가 월남전 등에 참전해서 나라를 지키는데 헌신하신 호국유공자분들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 국가공동체의 민주시민사회 발전을 위해서 4.19 때 또 5.18 등 때 희생하신 민주유공자분도 저희가 국가유공자로 보은가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국가공동체를 지키는 근간이 되는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유공자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가 국가유공자분들 80만 정도 되시는데요. 가족분들까지 하게 되면 200만 보은가족이 우리나라에 살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지금 이 한국보은복지의료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아까 인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이사라는 직함을 맡고 있는데요. 군수지원사령관이랄까요? 예를 들면 우리 보은공단이 일선에서 많은 우리 보은공단의 직원들이 우리 국가유공자 보은가족들을 모실 때 거기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자재라든가 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감독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제는 지원이라는 말이 오히려 맞을 것 같고요. 서포터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한국보은복지의료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국가유공자나 보은가족분들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고령화에 대비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서울에는 중앙보은병원이 있는데요. 중앙보은병원에 저희가 새로 치과를 증축하는 데 한 46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최첨단 치과 시설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은가족 여러분들, 특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최상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령화되면서 치과 질환에 치과 진료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또 지방에 있는 우리 보은병원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국가유공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고령화되시면서 각종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보은병원이나 광주보은병원에는 재활치료센터를 아주 근대적으로 현대적인 재활치료센터를 새로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되셨으니까 요양병원들도 증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염병 위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첨단 방역체계를 갖춘 요양병원 시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시대 상황의 변화 또 고령화라든가 거기에 발맞춰서 절대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는 보은체계를 갖추고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첨단시설을 갖추면서 이런 발전하는 보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보은병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은병원은 현재 얼마 정도 있는지 아니면 또 현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공단에는 모두 6개의 보은병원이 있습니다. 서울, 우리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지에 우리 보은병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보은병원들은 전체적으로 3,500병상 규모니까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중앙보은병원 같은 경우에는 1,400병상 규모거든요. 국내 병원에서 한 6개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은 대상자, 국가유공자만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보은병원은 일반 시민들도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보은정책이 가장 잘 돼 있다는 것이 미국 같은 곳이죠. 미국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가족 전체의 삶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안전하게 국가가 지켜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보은병원은 대통령도 이용하는 병원입니다.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반 시민들께서도 언제든지 우리 보은병원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곳이었군요. 저희가 의료서비스라든가 장비나 이런 것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첨단화하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리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일반 병원을 이용하시듯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우리 보은병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병원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을 믿고 신뢰하시고 함께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던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병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보은병원이 역할을 해주셨나요? 네, 보은병원이 당연히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작년 초반에 대구가 한참 몸살을 앓을 때 그때 우리 또 대구보은병원이 전면에서 헌신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해냈고요. 지금 우리 서울중앙보은병원도 그렇지만 광주병원도 감염병 대응병원으로 헌신적으로 우리 의료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곧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코로나 예방접종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주보은병원이 예방접종센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공단에서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요양 대상자들을 위해서 보은요양원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양원에 대해서도 소개 말씀해 주시죠. 요양원은 지금 저희 공단 산하에 7개의 보은요양원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설립된 곳이 강원도 원주의 7번째 보은요양원이 작년 12월 16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 보은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가유공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을 10년간 받았고요. 안전 등급도 최우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요양 시스템의 선진 모델들을 받아들여서요. 원주에 설립된 저희 보은요양원에는 저희가 휴머니티 관점, 인권 관점을 철저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거동 불편 상태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요양원에 계시면 거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립한 요양원에서는 반대의 관점으로 거동을 제한하게 되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시겠습니까? 또 인권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역으로 시설 자체를 자유롭게 다니셔도 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인력도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요. 맞춤형 케어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시면 아마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고요. 아주 섬세하게 세세한 곳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썼는데 4인실 같은 경우에도 창문 쪽에 위치한 베드뿐만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베드에도 동일하게 햇볕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물 구조를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또 가족들이 오셨을 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족들을 위한 식당도 따로 만들었고 지금처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바깥 출입을 못 하시게 될 때 또 외부인이 못 오실 때 외로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걷기만 해도 거의 2km 남짓 걸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공간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인권적 관점의 요양원, 공공요양원으로서의 저희의 의무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저희들의 노하우와 인프라 경험들을 민간 요양원에게도 좀 많이 개방을 해서 전파시켜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요양원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에 보다 맞춘 좀 섬세한 의뢰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요양원도 보훈 병원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우선 모시고요. 그리고 일정 한 10에서 20% 정도는 그 지역 주민들도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간보호센터도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에도 개방을 해서 지역사회의 많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양원이 전국에 6개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요양원은 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하반기에 전북 쪽에 또 요양원이 하나 새롭게 8번째 요양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주로 수도권보다는 좀 지역에 많은 현실인가요? 수도권에는 남양주에 저희 요양원이 있습니다. 남양주에도 저희 요양원은 똑같이 200병상 규모로 되어 있고요. 주간보호는 보통 25병상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치매 전담실을 또 운영하고 있어서 치매 환자들한테는 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 체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요양원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또 우리 국가유공자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지내실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용자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식단 관리까지 하고 계신다. 이렇게 가족분들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계셨는데요. 보니까 무주택 고령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해서 보훈 복지타운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수원의 보훈 복지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 언론에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의 자녀들은 빈곤하게 산다. 친일을 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산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 또 재정적인 손실도 크게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또 가족들마저 없으시게 되면 굉장히 외로운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함께 생활하실 수 있는 복지타운들을 저희가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안정된 지원체계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보훈 복지타운은 수원에만 있는가요? 네, 일단 수원에 있고요. 그리고 수원에는 저희가 특화해놨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체육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체육센터는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고 특히 이제 국가유공자분들이 전쟁에 나가셔서 장애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재활을 많이 하십니다. 장애인 올림픽에도 많이 출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급 수준의 재활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국가유공자뿐만이 아니라 패럴림픽에 나가는 많은 장애인 스포츠인들도 오셔서 같이 훈련을 하세요. 정말 좋은 시설인데 안타깝게도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했고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유유시간에 즉 전문적인 선수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그 스포츠타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훈, 국가유공자를 위한 것이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한다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훈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을 또 지역사회에 저희가 적극 개방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장애 청소년들이라든가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와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인 치유를 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활스포츠센터와 같이 이런 재활을 위한 여러 지원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몸이 불편한 분들은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또 몸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보장구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보니까 공단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보장구 제작과 수리도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희 보장구센터가 지금은 보장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여러 개가 생겼으니까 전하고는 다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 시설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장구센터는 서울 강동에 있는 중앙고문병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략 한 50여 가지의 보장구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의수, 의족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예를 들면 군에 갔다가 상해를 입으시는 분들까지도 이런 보장구센터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우리 목함지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 장병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의족 지원이라든가 또 의족에 걸맞는 신발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생산들을 하고 있는데 신발까지 개발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되게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최첨단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R&D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해서 그래서 3D 프린터로 아주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서 정말 실체의 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수준까지 저희의 기술력들을 높여나가고 있고요. 신뢰도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작년 11월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휠체어 행복 나눔 사업도 공동 추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휠체어 행복 나눔 추진 사업은 우리 국가유공자분들께서 휠체어를 일정 기간 이용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증해 주시면 저희 보장구센터의 전문 인력들이 거의 새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리사이클을 해서요.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이나 당사자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수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많은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보장구센터하고 사회적 기업 중에 이지무브라고 보장구를 생산하는 또 전문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대자동차에서 설립을 했고요.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동휠체어의 국산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아주 훌륭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과도 서로 협력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 어찌 보면 장애는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장애가 불편한 이유는 우리의 사회 환경 자체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요소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사회나 인프라나 시스템을 그런 장애가 불편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어 간다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우리 사회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저희 보험공단이 국가유공자분들을 모시면서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 기술력, 다양한 경험 인프라들을 사회와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회의 모델들을 선도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 왜냐하면 비장애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장애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또 비장애인분들도 더욱더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은 장애인분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또 지자체나 이런 데 앞에 와서 데모하시는 걸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은 왜 장애인분들이 매일 시청 앞에 와서 한 달째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왜 저러지 하고 의아해 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때 관심을 갖고 참여해 보긴 했는데요. 그때는 이게 장애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니까 일단 어린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버스는 계단이 없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편하고요. 또 노인분들도 굉장히 저상버스를 선호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사회는 비장애인 모두에게는 더욱 편안하고 편리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장애인분들의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편익을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활동이었다는 걸 이해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분들이 어떤 시위라든지 주장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거라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개선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비장애인들도 언제든지 사고를 통해서 후유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고령화가 되게 되면 거동이 일단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그런 지원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장애인분들의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들만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비장애인 모두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또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나라사랑 행복한 집이라는 사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주거를 위해서 복지타운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많은 국가유공자분들께서는 자신들이 오래도록 살아왔던 마을에서 정들었던 집에서 지속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집이 오래돼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을 수리해드리는 사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금액을 얼마 정해서 누군가에게 용역을 줘서 집을 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이 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저희가 재미있게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집수리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들을 시공사로 선정을 하고요. 또 거기 들어가는 자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이용하게 되고 한편으로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들하고 협력해서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편익이 되게 그리고 그 집을 수리하는 과정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좋은 가치 결실을 나눌 수 있도록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35억 정도를 또 많을 때는 40억 정도를 투여해서 이 사업을 하지만 실제 효과는 70억, 80억 이상의 효과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권리 중에 또 하나잖아요. 안정적인 그런 주거 환경을 갖춘다는 것은. 그래서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하면서 지역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공단은 지난 연말에 2020년 지역사회공원 인정의 날에서 또 지역사회공원 인정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함께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수상을 하게 되신 건가요? 보건복지의료공단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도요. 의료인프라, 복지, 요양, 다양한 재활스포츠서부터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년서부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과 역량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됐고요. 이미 많은 사회공원 활동을 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정신심리적인 문제들, 스트레스들, 건강상에 저희는 굉장히 강한 의료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수술까지 가능한 첨단시설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의료지원 활동들 또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위한 안정된 의료지원 체계들을 만들어간다든가 건강검진, 예방접종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복지 사각지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활동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도 저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원복지구 장관상도 추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보훈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소년부터 또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국민을 위한 그런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보면 국가유공자분들을 잘 모시는 것은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누가 또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보훈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유공자의 눈높이에 맞춘 보훈 지원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될 경우에는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복지체계들을 높여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저희 보훈공단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노하우를 지역에 개방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복지와 의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단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큰 역할이 아니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훈 정책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더 강해질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앞서서 좀 가볍게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많이 힘들 때 보훈 병원이 힘이 되어주었잖아요. 이 외에도 공단에서는 고통 분담을 위해서 어떤 다른 노력들을 기울이셨나요? 아무래도 자영업 또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요. 저희 전국에 있는 보훈공단 인프라에도 다양한 시설에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입점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아무래도 감염병 전담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숫자가 많이 감소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괜히 갔다가 병원을 얻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불안도 있으시고요.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점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약 한 5억 7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면을 해서 어려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00% 임대료를 다 감면을 해드렸고요. 평균 한 70% 이상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또 그 외에도 우리 공단 노사가 서로 간에 협력해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략 한 15억 원어치를 받아서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활동들을 펼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재래시장 방문하기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그 외에 임직원들이 모은 성과급 부분들의 일부 모은 돈을 가지고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지원할 때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시절이니까 사회복지기관에서 구매를 하실 때도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운동들을 같이 독려하기도 했고요. 이런 활동들이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꽤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상인회 회장님들도 함께 만나서 올해도 저희가 그 사업을 변함없이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도 여러 가지 작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공단은 굉장히 아직 여력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변함없이 올 한 해도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물론 여전히 이제 저희들의 도움만 가지고 버티시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하지만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어려울 때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와서 고통을 나누고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셨고요. 당연히 시민이 없이 국민이 없이 공공기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들이 있고 그 기반위에서 공공기관들이 설립되고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걸 감사해야 하는 것이 저희를 쑥스럽게 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데 고마워하시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마음으로 올해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힘들어지신 소상공인 분들이 이사님 말씀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요.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올해 백신도 나오고 올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변이가 만들어지고 있지만요. 우리도 거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 협력하고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더 강하게 이 고비를 넘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춘 또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2021년이 됐잖아요. 올해에는 또 어떤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활동들은 변함없이 저희가 진행들을 하고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자 노력을 할 거고요. 2021년에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일한다고 하면 마치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이 여유가 있는 걸 가지고 지원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관점을 저희가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상생의 관점으로. 예를 든다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공단 4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보훈 그림책을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보훈 그림책이요? 네. 왜냐하면 보훈에 관련된 많은 책자들이 전문서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려야 하는데요. 이 사업을 기획한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협력을 할 때 저희 공단은 지금 본부가 원주에 있는데요. 원주는 그림책 도시를 선포를 했고 그림책 작가분들이 많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그림책 작가분들과 손을 잡고 그분들과 함께 보훈 그림책 작업들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요. 저희는 아주 좋은 콘텐츠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상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양쪽이 모두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모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주거복지 사업에서도 사회적 기업과 협력을 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하고 다른 지역사회 기관이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것처럼 선한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게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우리 공단의 성장에도 힘이 되고 지역의 성장에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발굴하고 추진해 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보은 그림책 언제 볼 수 있나요? 지금부터 작업을 하게 되면 내년 5월쯤 저희가 나오게 될 건데요. 물론 그냥 뚝딱뚝딱해서 한 서너 달에 만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분들과 저희들이 보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도 가지고요. 이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어린 청소년들, 아이들,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작업이 시작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까지가 하나의 사회에 큰 영향,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되게끔 만들어 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해 상생의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공공기관과 또 지역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상생 모델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공기관이 그 자체로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공공기관 운영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알아야죠.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이 공공기관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이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건 1차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공공인프라를 시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혁신도시 가시면 큰 공공기관들이 공연장도 있고요. 여러 좋은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폐쇄했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그 공공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국민 삶의 질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더 나간다면 공공기관마다 저마다 전문성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 전문성과 강점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만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험복지의료공단은 의료와 복지 영역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 강점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의료와 복지 수준이 높아지게끔 하는 쪽으로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문화와 관광을 하는 문화관광공사 같은 곳들은 지역문화발전이라든가 관광산업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특별하게 아니면 천편일률적인 어떤 기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최고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개방하고 나누고자 하면 그것이 아마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의 사회공원이자 지역과의 협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하신 게 공공기관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 큰 의미로 다가가야 된다고 말씀해주셨고 두 번째는 좋은 인프라를 보다 많은 분들께 개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을 갖추는 그런 공공기관들의 특색을 갖추는 그런 것들을 잘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님께서는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도 불리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사회적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핸드인핸드 캠페인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어떤 캠페인인가요?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사회적 기업 제품은 지금 품질이 나쁘지 않을까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편견을 가진 분들이 아직 많이 있으세요. 예전에 장애인 기업 제품은 제품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또 사회적 기업 중에는 우리 장애인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력들이 좋아지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잘 모르고 또 그걸 홍보하려면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홍보비를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의 임원들이라든가 지역의 또 다양한 명사라든가 연예인분들이나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자기들이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핸드인핸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인증샷을 찍어서 그분들이 또 새로운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또 선정을 해서 정말 본인들이 평소에 선물을 주고 싶었던 분들에게 세 분씩을 선정해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게 시작은 한 사람이 하지만 세 사람이 금세 아홉 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벌려서 나가니까요. 나중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사회적 기업 제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캠페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핸드인핸드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캠페인이네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회적 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 목표인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사회적 기업도 돈을 법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가 그 돈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엄마들끼리 모여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드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겉으로 보면 기업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엄마들이 어린이집처럼 이렇게 돈도 내고 해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같이 보육하고 키웁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그걸 만든 목적 자체가 돈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 돈을 일정 비용을 내고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도 교사도 채용하고 하는 것은 기업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일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발달장애 바리스타 친구들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모델이죠. 여기가 돈이 목적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발달장애 친구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업활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최종 목적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을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잘 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먹이기 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회적인 목적으로 기업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부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자신감이 좀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기업 중에 파타고니아라는 기업도 있고 벤앤저리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소재로만 옷을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죠. 네, 그렇죠. 이 회사는 거의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거기 직원들은 승진 요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하는 토요 집회나 이런 데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즉, 얼마나 당신은 녹색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가 그 회사의 간부가 되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돈을 번다는 것은 파타고니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버는 거지만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기업을 하는 이유는 지구를 위한 기업 모델들을 세계적인 모델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벤앤저리 같은 아이스크림 회사가 최근에 한국에도 왔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동물복지 차원에서 축산 가공을 통해서 행산한 우유라든가 먹거리만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출소한 사람들이라든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기업가적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쪽의 정부나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적 기업도 이런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동네의 작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은 그 수준에 머물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도 전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하는 기업이다. 남의 일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남들 아픈 거 외면하지 못하고 이웃 어려운 거 보살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가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이 나오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사님께서는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보험복지의료공단의 관리이사로서 일단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죠. 여기 오기 전에는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재직을 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이라는 것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이렇게 협력하세요라는 정책을 만든 사람이었고 지금은 현장에 와서 그거를 실현해야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잘하면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더 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사명이 되어 있고요. 현장에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좀 다르다고 느끼시나요? 제가 볼 때는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관점이 있습니다. 공공성에 대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을 사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관련된 정책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또 실제로 조금만 공공기관이 변하면 국민들이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바뀌고 있네요. 정말 달라졌어요라고. 어찌 보면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시는 것이 참 저희로서는 송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정말 한때는 공공부문에 일하면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으시지만 역시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발전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그 일에 제가 전심연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미션으로는 저는 고향이 원주입니다. 중앙정부 쪽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가족들은 원주를 떠난 적이 없고요. 저는 원주의 미래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각자의 지역들이 다 그 나름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치분권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얘기하신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후에 원주가 그 나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것에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송구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보다 섬세한 그런 지원들로 인해서 촘촘하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께는 피부에 닿는 그런 지원을 더 애써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저희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 뵐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우리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기관인데요. 국가유공자를 성심성의껏 최고의 수준으로 예우하는 그 마음, 그 수준, 그 자세로 대한민국 국민 정체를 모시는 역할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모두 행복하시고요. 건강하게 위기를 넘어서 우리 모두 또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최혁진 관리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